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역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코스 기후변화연구소는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14.98 도로 산업화 이전보다 약 1.48도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. 또 지난해 평균 기온은 직전 최고치였던 2016년보다 0.17도 높았으며 올해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국제사회는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.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.